개그맨 김병만과 윤정수 두 사람은 단신 개그맨들 중 옹골찬 근육을 자랑하고 연예계 대표 효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두 사람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눈물 나는 소식을 각자 전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그맨 김병만은 대표작 달인과 정글의 법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상파의 대상금 예능인들 중 유일하게 몸으로 웃기는 타입이라는 독특한 개그법을 구사하는 개그맨입니다. 정글의 법칙으로 SBS 연예대상에서 2013년 단독대상과 함께 매의 각종 상을 수상하며 큰 인기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공하기 전 젊은 시기의 김병만은 가혹한 현실 속에서 누구보다 힘겨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 이 고생을 하며 사는 게 진절머리나도록 싫었던 김병만입니다. 고향인 전북 완주군에서 19세 김병만은 서울의 상경에 꼭 성공하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무작정 상경한 김병만은 대학로에서도 고난의 행군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공중화장실에서 치료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몸을 씻다 망신을 당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구에도 시달렸습니다. 연극도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니 돌이 나올 구멍이 없었죠. 라면 하나를 사골처럼 고아서 먹기도 했어요. 너무 힘든 나머지 그는 어머니 가슴에 대못 박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밝혔습니다. 김병만은 당시 대학로에서 버스가 끊기면 택시비가 없어 그냥 마로니의 공원에서 자곤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김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는 나를 왜 이리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했냐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어머니는 단 한마디만 하셨다는데요. 미안하다. 그런데 순간 그런 어머니 반응에 김병만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욕을 했으면 조금 덜 미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못된 말하는 아들한테 바로 미안하다 사과라니. 그게 우리 엄마예요. 이 일화를 전하던 김병만은 뜨거운 눈물이 차올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모진 말을 했던 지난 날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김병만은 7전 8기 도전 끝에 결국 2002년 개그맨으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김병만이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준 에너지였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한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이 잘 되는 게 기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에 외발 자전거를 타고 외주를 타는 등 매주 뭔가에 도전해야 했고 예능 프로그램에선 정글에서 땜목을 만들고 집을 짓는 등 그의 아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병만 어머니는 SBS 정글의 법칙에 깜짝 영상 편지를 남기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정글에 다녀왔지만 나한텐 아직도 물가에 선 어리네요. 제발 몸 조심하고 엄마는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아 사랑한다라며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병만과 동료 연예인들은 물론 지켜보던 시청자의 가슴에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뼈빠지게 고생하신 어머니에게 집을 선물해주고 싶다던 데뷔 초의 약속을 포함한 몇 개는 이미 지킨 그였습니다. 사실 그의 어머니는 김병만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궁암 수술을 받으시고 골다공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임종 때 무릎도 꿇지 못할 정도셨고 갑상선 암으로 또 수술받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김병만은 더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데 시간이 자꾸 가는 것이 너무 아쉽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께 해드리고자 했던 목록에 더는 줄이 그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을 코앞에 두고 전북 포안의 갯벌에서 조개를 잡던 김병만의 어머니가 밀물에 고립돼 유명을 탈리한 것입니다. 김병만의 어머니는 이날 물이 들어오는 때를 뒤늦게 인지하고 육지로 빠져나오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김병만 어머니와 함께 갯벌에 들어갔던 두 사람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못했다는 사정까지 알려지며 더욱 안타까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해상에 표류한 김병만 어머니를 해상구조대가 구조해 병원에 옮겼지만 끝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생전고인은 고생하는 아들 생각에 이제 편하게 지내도 되는데도 뭐라도 일을 계속하려 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사진을 항상 지갑 속에 품어 다니던 어머니는 결국 실제로 아들 보지 못한 채 이별하고 말았습니다. 소속사 측은 김병만이 갑작스러운 비보의 큰 슬픔에 빠진 상태라면 장례를 조용히 치를 예정이라고 알립니다. 고생만 하시다 떠나신 어머니를 잃은 김병만의 심정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한편 1992년도에 데뷔한 개그맨 윤정수 역시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윤정수의 어머니는 어릴 적 열병을 알아 후천적으로 청각장애와 언어 장애를 갖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밟고 바른 아이로 키우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다른 살림을 꾸렸고 신체적 장애를 지닌 어머니는 윤정수의 양육을 위해 외할머니, 외삼촌이 계신 외갓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윤정수는 자신이 처한 형편이 너무 힘들고 노래들과 비교가 되고 하니까 방황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담배도 배우고 공부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철이 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독감에 심하게 걸렸었는데 앓고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어머니가 사다 둔 콜라와 담배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영원히 지켜줘야겠다는 각오를 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윤정수는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가끔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다. 가끔은 시간을 붙잡고 싶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정수는 후배가 하는 사업에 투자도 하고 연대보증을 하는 바람에 30억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려서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윤정수의 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하던 방에는 한강이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윤정수는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집에 집세가 다른 데보다 몇 십만 원 비싸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경치라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그는 그것이 내가 했던 마지막 효도였다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지극정성 모시며 살았었는데 2016년에 어머니와 영원한 이별을 합니다. 게다가 윤정수는 당시 예능 프로그램 기자 간담회 참석으로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의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도의적으로 갚아야만 하는 빚을 거의 다 갚아나가 형편이 나아지려고 할 즈음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윤정수는 5 프로그램에서 어머니가 무척 보고 싶다고 밝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시리게 했습니다. 땅 속에 계시는 어머니를 꺼내서 보고프다고까지 말해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한편 윤정수는 지난 2019년 강원도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어머니 산소가 있는 곳이라며 강릉 지역에 천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다시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정수 어머니의 산소까지 산불 피해를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윤정수는 5월 8일 어버이날 인스타그램에 요번 산불에 엄마 산소가 모두 다 타버려서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산불로 쓰러진 나무와 타버린 어머니 묘소 주변을 배경으로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윤정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도 비가 와서 자꾸 씻겨 탄내도 없어져 가고 나름 풀도 점점 자라납니다. 땅에 있는 작은 곳 그게 희망이라는 거겠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속상한 사람도 있으니 5월 8일 하루는 부모님들에게 좀 수고해 주시고 우리 착한 어른이 되어봅시다. 나처럼 기회 상실하지 마시고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은 풍수지탄의 슬픔을 맞은 개그맨 김병만과 윤종수의 사연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힘든 시간을 이겨내왔던 과거처럼 앞으로도 좋은 활동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